자 이제 114쪽 볼게요 두번째 객관적으로 입증된 취득인데 봅니다 자 다음과 같이 입증된 취득이에요 단 이제 보니까 증여와 기부 그 밖의 무상 취득 및 특수관계자와의 양도 취득에 따른 부당행위는 제외한다 그래서 아까 얘기했지만 원래 입증된 것은 무조건 사실상 취득가액이지만 다만 얘가 무상 취득이죠 무상 취득이 되면 실제 준 돈이 없기 때문에 절대 실지급액이 발생할 여지가 없죠 또 그 다음에 부당매매는 요거 나중에 양도수에서 배우겠지만 세금을 떼먹고자 부당하게 매매한거에요 그것까지도 정부가 야 그럼 실제 준 금액 인정할게 이럴 수 없죠 그래서 이 두개는 절대 적용할 수 없구요 자 이 경우는 항상 취득자의 신고가액이나 시가 표준액에 관계없이 항상 언제나 무슨가액 사실상의 취득가액이나 연부금액으로 한다 1번 국가나 지방단체로부터 취득했다 두번째 외국에서 수입했다 세번째 공매나 경매방법에 한 취득이다 네번째 법인장부에서 취득가액이 입증된 취득이다 또 축의 5번 자 요거 조심해야죠 자 판결문에 의해서 취득가액이 입증된 취득인데 단 땡땡 판결문은 민사나 행정소송에 의해서 확정된 것만을 말하나 화해 포기 인낙 자백 간주 제외한다 이것도 역시 취득시기하고 똑같아 해서 늘상 화해 포기 인낙 자백은 절대 사실상 취득가액을 적용할 수가 없겠죠 6번 자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신고서가 제출되어서 검증된 취득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항상 6개 국수공판장검 국가 수입 공매 판결문 법인장부 검증은 항상 무슨 가격? 사실상의 취득가액에 의한다 다시 한번 원칙은 내가 취득한 신고가액이고 그게 없거나 부당하면 시가표준액이고 그 다음에 내가 실제 준 금액은 무슨 금액이요? 사실상의 취득가액 세 가지가 있는데 하나만 더 해볼게요 이번에는 뭐냐면 사실상 취득가액과 관련된 건데 사실상 취득한 금액과 관련해서 발생하는 부대비용이 있으면 그 부대비용은 취득금액에 포함을 시켜야 돼요 그래서 발생된 부대비용이 있다면 이 비용은 사실상 취득가액에 포함하는데 그게 115쪽의 핵심 체크 네모입니다 여기도 시험에 상당히 자주 온 거 보니까 1번 사실상 취득가액에 따른 취득가격이나 연부금액은요 그 취득시기를 기점으로 그 이전에 해당 물건 취득을 위해서 거래의 상대방이나 제3자에게 지급하였거나 지급해야 할 직접비용과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간접비용의 합계획으로 해요 그래서 결국은 발생하는 부대비용이 있으면 합신다 이거고 다만 그 대금을 일시금 일시금은 한꺼번에 다 준다는 얘기에요 등에 조건화해서 일정액을 할인받으면 자 무슨 금액이요? 할인된 금액이다 요건 당초 약정한 금액 당초 계약서에 쓴 금액이 100억원인데 원래 잔금을 제가 6월 말에 해준다고 썼어요 계약서에 근데 이 잔금을 오늘 5월 24일 날 다 줬다 다 주면 받는 데 기분 좋겠죠 그죠 왜 원래 잔금을 100억 받을 건데 한 달 만에 다 주요 한 달 전에 다 주니까 좋다 기분 좋으니까 1억을 빼줄게 그럼 빼주면 결국 얼마 남아요? 99억 남네요 그럼 99억이 취득금액이다 이런 얘기죠 자 그럼 대체 어떤 비용이 포함이고 어떤 비용이 제외냐 해서 밑에 동과자면 1,2,3,4,5,6,7번이 포함되는 비용이고 그 다음에 밑에 2번 이는 1,2,3,4,5번이 포함되지 않는 비용이에요 그럼 대체 어떤 것이 포함이고 어떤 것이 포함되지 않느냐를 구분한다면 이제 우리의 껌 자 포함되는 비용부터 봐봐요 첫째 이건 개인 법인 다 똑같습니다 건설 자금에 충당한 이자입니다 두 번째 2번은 조심해야 돼요 할부와 연부에 따른 이자입니다 기타 연체료인데 다만 법인이 아닌 자 개인, 개인, 개인이 취득했다면 제외한다 그래서 나머지 1번, 3번, 4번, 5번, 6번, 7번은 취득자가 개인이건 취득자가 법인이건 다 포함되요 하지만 그 동그라미 2번 할부이자나 연체이자 같은 것은 취득자가 누구일 때 법인일 때만 포함되지 개인은 절대 그 이자가 포함되지 않습니다 자, 세 번째입니다 자, 농지법에 따른 농지 보존부담금 또 산지관리법에 따른 대체 산림자원 조성비 네 번째, 취득에 필요한 용역을 받고 제공한 용역비 다섯 번째, 취득된 외에 당사자 약정에 의한 조건부담액 일곱 번째, 좀 긴데요 자, 부동산 등을 취득할 경우 주택도시기금법에 따라서 매입한 국민주택 채권을 해당 부동산에 취득 이전에 양도 없어서 발생한 매각 자산으로 그래서 채권은 분명히 만기가 있는데 만기 전에 그 채권이 처분되면 원금의 손해를 가져옵니다 그것도 인정해준다 이거죠 그 다음 7번, 1번부터 6번까지 준하는 비용들 이런 것은 다 포함되는 거고 자, 두 번째 2번 갑니다 자, 다음 중 어느 한 해에 속하는 것은 포함하지 않습니다 첫째, 취득하는 물건에 판매료는 광고 선전비입니다 둘째, 전기사업법, 또 도시가스사업법, 집단에너지사업법 그 밖의 법률에 의해서 전기, 가스열등을 이용하는 자가 부담을 분담하는 비용 세 번째, 이주비, 또 지작물보상금, 또 취득물건과 별개로 지급하는 보상성격의 비용 네 번째, 부가가치 등도 포함되지 않습니다 그 다음 5번 기타 준하는 것 이렇게 되어있는데 그래서 이렇게 포함되는 비용이 있고 포함이 안 되는 비용이 있는데 그럼 이걸 다 구분하기 힘들죠 그래서 지금 포함되는 것도 있고 안 되는 것도 있는데 저희는 이 안 되는 비용만 생각하면 돼요 안 되는 거 그럼 뭐가 있냐 아까 있었던 거 개인에게 발생한 할부이자와 연체이자 할부이자, 연체이자 그 다음에 광고선전비, 분담하는 비용, 이주비, 보상금, 부가가치세 그래서 개인에게 발생한 할부이자, 연체이자 광고선전비, 분담하는 비용, 이주비, 보상금, 부가가치세 그래서 어떻게 해요? 일명 개할련, 광분, 이주보상부라고요 어떻게 해요? 개할련, 광분, 이주보상부 그래서 이것은 절대 포함되지 않는 비용들이라고 인지하시면 됩니다 원칙예외 특례가 시험에 매우 잘 나니까 꼭 좀 다시 한번 정리해 놓으셔야 되겠고요 그 뒤에는 쉬워요 그 뒤에는 116주기에 가면 기타 등등 나오는데 기타 붙게 세 번째 갑니다 116주기에 3번 3번하고 4번은 묶어도 돼요 3번이 건축물의 중축계수 그 다음에 4번이 지목변경인데 두 개는 묶어도 돼요 왜 먹냐면 둘 다 의제취득이기 때문에 항상 변경이 되고 가액이 증가돼요 그럼 3번, 4번은 공통점이 뭐냐 그 증가액에 대해서 과세합니다 둘 다 공통점은 뭐에 대해서? 증가된 금액에 대해서 과세한다 그럼 보죠 3번 자 건축물을 건축합니다 일단 신축과 재축을 제외한다 그럼 남는 게 뭐냐면 중축이나 개축, 개수예요 그래서 원래 저희가 건축에는 신축, 재축, 중축, 개축, 개수 이게 다 건축인데 다만 신축이나 재축이 됐다는 건 건물을 처음 지은 거기 때문에 이거는 증가액에 대해서 과세가 아니고 건축비 건축비 전액에 대해서 과세가 돼요 근데 지금은 신축이 아니고 중축, 개수 그래서 이건 증가액에 대해서 과세이니까 그래서 본문에 보니까 신축과 재축을 제외한다 그럼 결국은 남는 게 뭐냐면 중축과 개수, 개축 같은 건데 그런 겁니다 이런 것과 하거나 혹은 개수한 경우 선박과 차와 기계 장비의 종류를 변경한 경우 밑줄, 그로 인해서 뭐 된 가액이요? 증가된 가액이요 그래서 항상 증가액에 대해서 과세합니다 이때 신고나 신고가액의 표시가 없거나 그 신고가액이 시가표준보다 적으면 뭐랍니까? 시가표준에게 의한다라고 되어 있고요 자 네 번째로 갑니다 바로 4번 지목변경인데 지목변경도 마찬가지 얘도 증가액에 대해서 과세예요 저 원칙 보니까 그 토지의 지목변경에 대한 과세표준은요 그 토지의 지목이 사실상 변경된 때를 기준으로 지목변경 이후에 토지에 대한 시가표준에 대해서 지목변경 이전에 시가표준을 뺍니다 결국 뭐의 증가분? 시가표준액의 증가분 시가표준액의 증가액에 대해서 과세해요 결국 뭐 3번 4번 같죠 항상 뭐의 증가분? 그냥 증가액에 대해서 과세한다 다만 그 지목변경에서 2번은 조심해야 돼요 예외인데 자 보니까 자 판결민이나 법인장부로 토지에 지목변경에 든 비용이 입증됐다 그럼 이때는 소유된 비용이 돼요 그럼 결국 뭐냐면 이 지목이 변경되면 요건 조심할 게 이거예요 지목변경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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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게 보통 일반적 경우는 일반적 경우는 일반적 경우는 뭐로 하고 증가액 그 증가액에 대해서 과세가 돼요 하지만 얘가 일반적 경우가 아니고 뭐였다면 법인장부나 법인장부나 이게 판결문에 의해서 판결문에 의해서 지목이 변경됐다고 하면 이때는 예를 들면 소유된 비용 갖겁니다 뭔 비용이요 소유된 비용을 가지고 하게 돼요 그래서 보통 일반적 경우는 증가액인데 이게 법인장부나 판결문에 의해서 소유된 비용 가지고 하게 된다는 겁니다 5번 갑시다 과점주주 과점주는 지난주에 배웠죠 주식을 얼마 초과한 자 50%를 초과한 자 뭐 그런 거니까 큰 의미 없고요 이제 우측에 6번도 맞아갑니다 6번 법인이 아닌 자가 건축했다 법인이 아니면 누구 개인 그럼 개인이 건축을 하면 역시 개인은 항상 이제 국가가 볼 때 개인은 국가가 볼 때 항상 거짓을 거짓말을 하는 자 뭐 이렇게 생각해요 그래서 얘가 뭐 건물이 졌어요 이번에 지면 얘한테 얘한테 야 너가 얼마에 졌냐 그럼 얘가 건물 한 10억에 졌다 이거예요 10억에 졌어도 10억에 졌다고 얘기할까요 아니죠 10억에 졌다고 얘기하면 취득세 많아지니까 10억에 져놓고도 취득이 졌는데요 이렇게 거짓말을 하실 거예요 그죠 그래서 국가가 이렇게 개인이 건축하게 되면 건축비를 입증해야 돼 그래서 법인이 아닌 자가 건축물을 건축하거나 대수선에서 취득하면 총 공사비 총 건축기 중에서 100분의 90을 넘는 금액이 즉 90% 이상이 법인 장부에서 입증되어야 돼요 그래야 된다 이거죠 그러면 다음 금액을 합친다 그러면 입증되는 나머지 기타 부수적인 공사금액 총 공사비가 아까 10억이었다고 하면 10억 중에서 얼마를 입증해야 돼요 9억 9억을 뭐에 의해서 법인 장부 그럼 이 법인 장부에 의해서 입증한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니가 공사를 어차피 이해가 못할 거 아니에요 못하니까 땡땡건설부 현대문 현대건설 쪽에다가 공사도급을 줄 거예요 그럼 이 공사도급 준 거를 입증해와야 된다 이거예요 그럼 이게 입증되면 나머지 추가 공사된 얼마 1억까지 합쳐서 10억을 인정해줄게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항상 90% 이상은 입증해와야 한다 그 정도만 알고 계시면 됩니다 나머지 뭐 3, 4, 5, 6 번은 큰 의미 없죠 그래서 나머지 다시 한번 항상 원칙 예외 특례 규정 꼭 좀 기억을 해 주시기 바라구요 자 이제 넘어가죠 이제 세율로 가봅니다 그쪽 가서 121쪽에 문제인 게 일곱 번째 세율이죠 보니까 출제해수도 엄청 많아요 22, 23, 24, 25, 26, 26 매 년 납니다 그래서 올해도 변함없이 취득세 세류로 날 거고요 물론 양도세도 납니다 올해는 취득세하고 양도세가 다 날 건데 그럼 일단 요거 좀 적어볼게요 자 이제 과세표준까지 봤으니까 곱하기 세율로 갑니다 자 세율인데 분명히 곱하기 대상이에요 그래서 범 현재 법률로 정해져 있는데 일단 얘는 퍼센트에요 퍼센트고 일단은 정율 정율 세율로 되어 있어요 항상 퍼센트를 쓰게 됩니다 정율로 되어 있고요 또 먼저 이 취득세도 표준 세율로 되어 있어요 표준 이 표준이 무슨 뜻이냐면 법률이 정한 기본 법에서 정해 놓은 기본율을 써야 한다 이거죠 기본을 써야 한다 다만 그 기본을 쓰기가 여의치 않다면 이 법에서 정한 걸 어떻게 플러스 마이너스 50% 범위 내에서 못도 할 수 있다 가감할 수 있다 그래서 기본을 쓸 때 이 정도 범위 내에서 가감 조정도 가능합니다 또 세번째 취득세는 표준이면서 차등 차등 빌레스율로 되어 있다 이 차등이 무슨 뜻이냐면 전부 다 차이 나게 어떻게 좀 차이가 나게끔 적용하겠다 이런 얘기고요 그 다음에 네번째 취득세는 중과 되는 것도 있어요 그래서 중과 중과 세율도 있어요 중과 세율도 있다 중과는 차등보다 좀 많이 거는 건데 다만 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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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얘같이 얘같이 가감 못해요 가감이 없어요 없다 그래서 이런 특성이 있는데 맨에 봐봐요 부동산 취득의 표준세율과 중과 세율인데 1번 자 표준세율 보세요 자 부동산 취득에 대한 취득세율은 취득 원인별 취득 물건별로 구분해서 과세표준액의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표준세율과 아 표준세율 적용해서 세액을 산정한다 또 그 밑에 보니깐 자 당구장 표시 있죠 지방지단체의 장은요 조례가정한 바위에서 백분의 오십 범위 내에서 뭐 할 수 있다 가감 조정할 수 있다 그죠 이렇게 해서 되어있는데 그럼 제가 저도 그 표를 한번 쭉 적어볼 테니까 여러분도 한번 그 표를 한번 신경 써서 같이 한번 볼게요 요즘에 참 공부하기도 좋은 때인데 놀러가기도 참 좋은 때 같아요 제가 지난주부터 꼭 가고 싶은 데 갔는데 그거는 바닷가인데 못 갔어요 지난주에 가려고 했더니 끔찍한 거예요 운전하고 가려고 했더니 귀찮은 거예요 귀차니즘 때문에 못 간 건데 가서 뭐 하고 싶냐 다른 거 할 건 없고 그냥 가서 폭죽 있잖아요 바닷가 가서 폭죽 한번 폭죽 한번 그냥 먹고 그 다음에 그냥 오면 운중운전 걸리니까 그렇게 먹고서 바닷가에 그 그 뭐야 민박 있잖아요 민박 잡아서 고스톱 한번 치고 그리고 오고 싶은데 그래서 지난주에 못 간 이유가 왼목 가면 갈 놈이 없어요 혼자 가면 소주를 못 먹고 오잖아요 소주를 마셔봐야 되는데 마시고 혼자 뭐 혼자 차에서 죽치고 있다가 오면 되는데 그건 청승 맞은 거니까 그래서 좀 갈 멤버를 찾는데 그게 잘 없네요 그래서 요번 주로는 가려고 했더니 요번 주로는 집에 가서 고추밭에 물 줘야 되는 생각 또 못 가고 참 불쌍합니다 다음 주로는 특강 하니까 못 가고 세법이 특강 한다니까 다들 웃더라고요 야 민법 당연히 하는데 니가 왜 아냐 세법도 해요 세법도 할 거 많아요 저희가 보통 세법이 뭐 한다고 하면 야 니가 왜 하냐는데 야 참 나중에 시험 끝나고 보면 알아요 시험 끝나고 보면 이놈은 세법이라는 이놈이 참 쳐 죽일 놈이다 쳐 죽일 놈 이게 문항수는 16문항 그죠? 제일 꼬두바리 과목이고 제일 할 것도 없는 과목인데 불구하고 나중에 이제 시험에 임박해서도 마찬가지고 시험장 가서도 마찬가지고 발목을 붙잡는 건 얘예요 얘 저희가 어차피 1차야 1차가 통과 안되면 관계점이 1차 통과가 됐다고 가정하고 2차도 공법 때문에 대부분 다 뭐 걱정 많이 해요 걱정 안 해도 돼요 어차피 공법 안되면 끝나는 거니까 근데 대부분 공법이 과학을 넘어갑니다 거의 대부분 넘어가고 보통 불합격되는 과목이 공시세법이에요 실제로 근데 이제 불합격을 하고 나서 하고 나서 야 나 공시세법 때문에 안됐어 이렇게 말 안 해요 다들 핑계됩니다 공법 때문에 안됐어 어 그것도 꼭 그렇게 얘기해요 아 하나 차이야 이거 뚜껑 따봐야 돼요 솔직히 하나 차인지 열 개 차인지는 뚜껑 따봐야 되는데 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저희한테도 와서 아유 선생님 저 공법 때문에 안됐어요 그 앞에서 계시니까 참 말은 못하겠지만 그래야 또 성격표 다 까보자 까보면요 공법도 안됐지만 세법도 안됐어요 거의 그래요 이게 그러니까 나중에 저희는 합격을 할 거지만 불합격해도 절대 핑계대지 마요 그냥 뭐 뭐 때문에 안됐다고 하면 다 망신당합니다 자 버전 자 이제 첫째 이제 표준은 유상취득인데 유상취득은 매매가 된 건데 그 매매된 게 농지였다고 하면 해당 농지의 금액의 1000분의 30이 되고 농지하는 기타의 경우는 1000분의 40이 돼요 40 자 두번째입니다 두번째 상속 받은 경우는 똑같아요 상속 받은 경우도 내가 농지 상속 받았다 1000분의 23 농지하는 기타였다 1000분의 28 이렇게 돌고 보네요 세번째 이 증여인데 요거는 조심해야 돼요 이 증여 받은 경우는 얘같이 뭘 받았냐가 아니고 누가 받았냐 누가 대체 누가 받았냐 누가 줬냐가 아니고 누가 받았냐에요 그래서 받은 자가 첫째 비영리자 학교 같은 경우 이렇게 비영리자가 받았다 그러면 1000분의 28 되고 저희같은 개인이 받게 되었다 형님과 동생 같은게 받았다 하면 1000분의 35가 돼요 35가 그 다음에 원시 취득도 있어요 원시 취득 신축이나 중축 같은건데 이 상태가 되면 1000분의 28을 됩니다 그 다음 마지막에 각종 분할 취득이 되면 작년도에 나왔던건데 1000분의 23으로써 과세가 되게 돼요 이렇게 해서 각각의 세를 쓰게 되고 다만 하나 더 유상취득 한건데요 유상취득 한건데 유상취득에서 하나를 더 조심할게 있어요 뭐냐면 그게 주택이에요 주택이 유상취득입니다 주택의 유상취득인데 주택이 매매가 될 거나 이런건데 주택이 유상취득이 되면 주택가격별로 첫째가 주택금액이 6억 이하 6억 이하는 해당 주택금액의 1000분의 10이 되고 6억 초과 9억 이하가 되면 해당 주택금액의 1000분의 20이 되고 셋째 그 금액이 9억 원이 초과 되었다면 해당 주택금액의 1000분의 30을 쓰게 돼요 그래서 주택에 대해서만큼 이렇게 주택의 가격별로 주택의 금액별로 각각 구분해서 써요 조심할건 분명히 주택이 유상취득된 경우에 한정됩니다 주택이 유상취득된 경우에 한해서만 이렇게 적용하지 뭐 주택이 상속이나 증여되었다면 그냥 해당하는 율을 바로 쓰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걸 꼭 외우셔야 돼요 121쪽의 피로 외우고 넘겨볼게요 넘겨서 이제 주의사항 보면 첫째 농지가 나오죠 122쪽에 농지가 뭐냐 농지는 두 번 나와요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는데 이 농지는 네 가지에요 네 가지 논 밭 과수원 목장 목장 이 네 가지가 농지가 돼요 네 가지가 농지에 해당한다 이거고 굳이 한번 더 얘기하면 이거에요 이 취득세서 농지는요 공부상 지목과 사실상 지목이 같아야 돼요 공부상 지목과 실제 지목이 같아야 한다 뭐 그런 거고 두 번째 2번 자 비영리사업자는 누구냐 종교단체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학교입니다 세 번째 사회복지시설 같은 경우도 있어요 네 번째 양노원 보육원 다섯 번째 정당 등도 있네요 자 세 번째 유상 취득이 될건 무상 취득이 될건 취득한 부동산이 자 뭐면 공유물 즉 공동수용 물건이면요 각자의 지분에 대해서 각자의 지분가액에 대해서 과세 각자의 지분에 대해서 과세하게 돼요 각자의 지분에 대해서 과세한다 자 네 번째 건축 자 신축과 지축은 제외에요 그럼 남는게 중축인데요 자 중축 같은 거나 개축 같은 거나 개수로 인해서 건축 면적이 증가돼요 증가되면 그 증가된 부분에 대해서 증가된 부분에 대해서 뭐로 뭡니까 원심 취득으로 보아서 과세한대요 그래서 그럼 신축이 됐건 중축이 됐건 똑같아요 1000분의 28을 쓴다 1000분의 28을 사용하게 돼요 1000분의 28을 사용하게 된다 이겁니다 여기까지가 취득세 보순율 표준세율이라고 하는 거고요 자 넘겨봅시다 넘겨서 이제 125쪽에 가요 자 두 번째 중과입니다 중과 이게 기본이고 많이 걷겠다 많이 걷는게 중과 인데요 보죠 중과세율 중과세율은요 표준보다는 세금을 좀 더 걷겠다 좀 더 많이 걷겠다는게 이게 중과세율이에요 그래서 기본보다는 좀 더 걷겠다 이게 중과세율인데 자 그럼 대체 중과가 어느정도 이제 중과가 있냐 이건데 이 중과되는건 크게 3가지에요 그 책에 보면 125쪽에 가면 박스가 4칸 있는데 네 번째 칸은 일단 제껴두고 세 번째 1번 2번 3번이에요 그럼 첫째가 내가 취득한게 뭔지 몰라도 이게 사치성 재산이었다 라고 하면 먼저 볼게요 사치성 재산은 몇 퍼센트냐 보니까 표준 세율 세율 더하기 더하기 8%예요 일단 두 번째 과미력제 지역이에요 과미력제 지역이 나오죠 얘는 몇 퍼센트 표준 세율 더하기 4%예요 세 번째 대도시가 나오죠 대도시 얘는 표준 세율의 몇 배? 세 배 마이너스 4% 이렇게 돼요 이거 세 가지인데 그럼 이거 어떻게 하는 거냐 하는 방법은 앞에 공통점이 다 이게 나와요 전부 다 앞에 보니까 표준 세율이 나오고 그거에서 얘는 뭐 예외지만 뭐 도하고 도하고 세 배백의 계산인데 그럼 얘는 이거예요 앞에 있는 율 이것들을 다 각각 어떤 건지 몰라도 해당하는 걸 쓰는 거예요 쓰고 거기다 도하기 8 뭐 도하기에서 이렇게 하는 건데 이런 겁니다 과정에 이르면 자 값이가 이번에 이따만한 건물을 취득해서 건물 건물을 봐요 매매로 취득했다 예 매매로 그럼 건물은 유상 취득이에요 그럼 건물이 매매가 되면 얼마입니까 천분의 40이에요 그럼 몇 퍼센트입니까 기본이 4퍼센트 이것을 이거 내면 돼요 세금 내면 돼요 내면 그럼 두번째 이번에는 이 건물이 신축되었다 신축되었다 신축되었다고 하면 1000분의 28 2.8%가 되죠 이렇게 쓰는 게 뭔지 이게 기본이니까 그런데 막상 다 져놓고 보니까 혹은 막상 사놓고 보니까 이 건물이 뭐였다 사치성 재산이었다라고 한다면 기본에다가 도하기 8을 더 얹어서 넌 12% 이런 얘기예요 너는 도하기 8을 얹어서 얼마? 10.8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일단 사치성 인구 먹은 이제 떠나서 어떻게 취득되냐를 먼저 정해서 뭘 정하고 기본율을 정하고 그게 나중에 따 보니까 사치성 재산이면 도하기 8을 더하면 된다 이런 얘기예요 그럼 얘도 방법이 똑같아요 자 과미덕제권력에서 자 갑법이님 갑회사가 회사가 자 건물을 요번에 신축했대요 신축 자 신축하면 얼마입니까 기본 2.8이에요 2.8 2.8 2.8인데 그게 뭔지 몰라서 보니까 과미덕제권력의 부동산이었대요 그럼 도하기 얼마 4를 하면 너는 얼마 6.8 이런 얘기예요 얘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방법은 다 똑같습니다 결국은 앞에 있는 이 기본율을 암기하지 못하면 절대로 이 중과되는 거 할 수가 있다 없다 할 수가 없다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이따 얘기하겠지만 과미덕제권력이 어디냐면 수도권 대도시예요 대도시가 어디냐고요 수도권 대도시예요 둘 다 동네가 같은 동네예요 똑같은 지역이에요 근데 똑같은 지역인데도 불구하고 세율을 법에선 달리 규정하고 있어요 달리 정하고 있어요 근데 이걸 저희 시험에서는 이걸 아직 물어본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왜냐면 대도시하고 이 과미덕제권력하고 잘 보면 법 자체의 법에 문제가 많아요 이건 아마 조만간 다시 개정될 수 있을 건데 근데 개정할 의지도 없어요 왜 개정할 필요도 없는 게 거의 해당되어 있는 게 없거든 그래서 요거 때 얘기하겠지만 그래서 현재 나와 있는 게 뭐냐면 이렇게 각각 쓴다고 돼 있는데 끝이 아니에요 여기서 다시 두 개가 동시에 중복된다면 이게 있어요 또 이런 말이 있어요 중복되면 이것도 아니고 밑에 거다 얘를 쓴대요 뭐의 3배 표준 세율의 3배를 쓴다 요게 네 번째 칸이에요 이게 이 말로 안 되는 게 이게 더 있다 이거예요 동시에 중복되면 뭔지 몰라서 중복되는 게 있대요 또 뭐가 있냐면 하나 더 요번에는 사치성 재산하고 대도시가 중복되는 경우도 있어요 이렇게 사치성과 대도시 몇 퍼센트예요 표준 3배 빼기가 아니고 플러스 4%입니다 이렇게 해서 이런 것도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맨 마지막 칸에 중복되는 거 그래서 기역과 기역의 1번과 3번 니은의 2번과 3번이 그래서 동시되는 것도 있다 이렇게 돼 있는데 뭐 동시되는 것까지는 다 볼 건 없어도 일단 기본이 이 세 개는 좀 알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사치성 재산은 몇 퍼센트입니까 표준 셀 더하기 8% 과미락 지어 권역은 표준 셀 더하기 4% 대도시는요 표준 셀 몇 배 3배 빼기 4% 이렇게 각각 내용만 구분해 놓으시면 될 것 같네요 자 그럼 하나씩 볼게요 이제 126주 게 가면 사치성 재산 나올 건데 거기부터 하나씩 볼게요 자 사치성 재산인데 저희가 분명히 몇 퍼센트이냐면 표준 셀 에다가 도하기 얼마 8% 인데요 요건 저희가 보기 편하게 쓰는 게 8% 원래 법전에 써있는 건 이거예요 법전에 써있는 건 8% 라는 말 대신에 중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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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준 세율 항상 이 중과 기준은 무조건 2% 에요 2% 에 100 분의 400 을 합한율을 쓴다 요게 원래버용 층이에요 그래서 표준 표준 세력 에다가 어떻게 중과 기준 2% 100 분의 400 을 합쳐서 적용한다 이거고 다만 사치성 재산 에 앞서서 몇 가지 내용을 볼게요 조심할게요 첫째 사치성 재산은 일정한 시차 두고 취득 에도 중과가 돼요 그 다음에 둘째 구분 취득 에도 중과 시간차를 두건 구분 취득 했건 무조건 다 중과하세요 시차는 뭐고 구분 취득 은 뭐냐 이건데 시차는 이거에요 자 요번에 내가 사는게 별장이에요 별장 별장인데 이걸 한 번에 다 살라니까 돈이 너무 아까워요 세금이 사치성 재산이니까 그래서 건물 부분은 한 3월경에 취득하고 토지 부분은 한 10월경에 이렇게 일정한 시간차를 둬서 취득하자 이게 시차 취득이에요 했어도 이 자체가 사치성 재산이니까 전부 다 중과세 하게 돼요 전부 다 두번째 구분 취득인데 그럼 얘는 뭐냐 얘는 이게 안되니까 건물 부분은 갑이사고 땅 부분은 갑친구 의류사에요 이렇게 두명 이상이 구분해서 취득해요 이것도 어차피 얘가 사치성이면 전부 다 중과세 한다 이거죠 그래서 구분 취득하건 시차를 두건 무조건 다 뭡니까 중과세 하게 돼요 세번째 소유자하고 사용자하고 같지 않다면 세법은 소유자에게 중과세 소유자에게 중과세 중과세 네번째 그 부속토지의 경계가 불분명하다 부속토지의 경계가 불분명하다 이게 뭐냐면 이거에요 얘도 보다시피 건물이 있고 땅이 이렇게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항상 건물이 있으면 땅이 있는데 세금은 무조건 건물과 땅이 동시과세 돼요 건물과 땅이 동시에 과세가 되어야 돼요 건물이 중과세가 되면 땅도 중과세 건물이 일반과세면 땅도 일반과세 이렇게 돼야 돼요 이렇게 그럼 대체 이 땅이 어느정도 과세냐 경계에 있는 만큼 경계로 둘러 경계인데 경계만큼에 대해서 이만큼이 중과 대상이에요 그럼 경계가 어느 만큼이냐 이 경계는 항상 담장 으로 둘러싸진 만큼에 대해서 중과가 돼요 그럼 선생님 담장 없을 수 있잖아 그치 담장이 없을 수 있어 없으면 그게 토지의 경계가 불분명한 케이스가 되는 거예요 그럼 이 상태로 어떻게 하냐 무조건 이때는 건물 바닥 면적의 10배 면적 바닥의 10배 면적에 대해서 과세 10배에 대해서 그래서 이게 세 가지가 있어요 별장도 있고 고급락장 그 다음 세 번째 고급주택 그래서 이 세 가지가 토지의 경계가 명백하지 않다면 무조건 몇 배 바닥 면적이 10배까지 10배까지 과세 대상 면적에 해당이 됩니다 자 1번부터 볼게요 첫째 뭐가 나옵니까 별장 나오죠 1번 첫째가 별장이에요 이거 지난달로 얘기했는데 일단 별장은 건축물이 중과가 돼요 건축물이 중과가 되면 부속 토지도 함께 중과해서 건물과 토지가 동시에 중과가 되고 이때 이 토지의 경계가 명백하진다 이 토지의 경계가 이 토지의 경계가 경계가 불분명하다가 무조건 몇 배 바닥 면적의 10배까지 10배까지 과세가 된대요 그럼 대체 별장이 뭐냐 이거죠 뭐긴 뭐여 눈상 보던거지 이거 첫째는 주택이에요 주택 주택은 근데 주택이요 상시 주거용이 아니었대요 또 있어요 또 뭐든지 오피스텔 또 있어요 오피스텔은 용도가 두개에요 그죠 뭐도 있고 업무용도 있고 주거용도 있는데 안쓴데 그거에 안쓰면 역시 안쓰고 어떤 용도 둘다 휴양의 용도 휴식의 용도 전부 다 세법상 별장으로 봐요 그래서 상시주거가 아니었다 상시업무나 주거가 아니었다 그럼 전부다 별장으로 본다 이런 얘기죠 자 볼게요 자 126쪽에 1번 별장갑니다 자 주거용 건축물로서 늘 주거용으로 사용하지 않고 휴양 피서 놀이 등의 용도에 사용하는 건축물과 그 부속 토지를 말합니다 또 개인이 소유하는 별장은 본인과 가족이 사용하는 것이고요 법인 또는 단체가 소유하고 있는 별장은 그 임직원 등이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합니다 또 주거와 주거의 용도로 겸허할 수 있도록 건축된 오피스텔이나 기타 휴양의 산 건축물로서 사업장으로서 사용하고 있음이 사업자 등록증으로 인해서 확인되지 않는 경우는 뭡니까 별장으로 본다 결국은 상시주거가 아니든가 상시업무용이 아니면 전부 다 뭐가 되어 별장에 속하게 돼요 또 축폐지 맨 외에 중과 범위에 소유자 이외의 자가 즉 세입자가 되겠죠 세입자가 주택을 임차해서 별장으로 쓰는 경우도 중과세 대상이 됩니다 즉 소유자하고 사용자하고 똑같이 한다 그럼 누구같이 중과한다 소유자에게 과세 혹은 중과세 한다는 거죠 두 번째 별장용 건축물에 보수된 토지의 경계가 명백화된다 이게 무조건 몇 배 무조건 10배의 해당한 토지가 그 보수 토지에요 무조건 10배까지 과세가 돼요 세 번째 다음에 당하는 농어촌 주택이에요 농어촌 주택의 경우 중과세는 별장으로 보지 않는데요 원래 상시주가 아니면 다 별장인데 얘가 어디 있었다 농어촌에 있다면 봐준대요 단 밑에 기역 니은 디귿번의 요건이 다 충족돼야 됩니다 첫째 대지 면적이 660제곱미터 이내야 돼요 뭐가 촌집이 촌집의 대지 면적이 660제곱미터 이내야 돼요 그래서 대지가 660제곱미터 이내야 됩니다 두 번째 그 건축물의 가격이요 토지금액을 제외하는 건물금액만입니다 6500만원 이내야 돼요 6500만원 이내야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다음 중 어느 하나의 지역에 있지 않아야 돼요 첫째 광리역시에 소속되는 군지역이나 수도권지역 즉 수도권에 연접한 촌지역은 안 돼요 둘째 국토의 계획 및 이용해 관한 법률상 지정된 도시지역이나 허가구역도 안 돼요 세 번째 소득세법상 투기지역도 안 됩니다 넷째 기타 관광단지도 안 돼요 그럼 그런 지역 빼야면 남는 게 어디냐 깊은 산골 깊은 산골에는 아주 촌집 같은 경우는 봐준다 이거죠 그게 아니면 절대 봐줄 수 있다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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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겁니다 그래서 여기까지가 별장이고 자 두 번 이제 골프장도 가볼게요 이제 2번 자 골프장인데 뭐 골프장도 큰 어려움 없어요 자 골프장 봅니다 자 골프장도 이제 건축물이 중과가 돼요 되고 고 엔드 얘는 부속 토지가 아니고 그냥 토지요 토지 그래서 건축물과 그냥 토지입니다 왜냐면 골프장은 건물보다 땅이 많기 때문에 토지 토지 토지고 다시 엔드 골프장은 나무 잎목도 중과 잎목 그래서 골프장은 건축물도 과세 땅도 과세 잎목도 과세예요 그런데 제 골프장이 뭐니 자 골프장은 반드시요 회원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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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골프장만 과세입니다 반드시 또 반드시요 원시 취득돼야 돼요 원시 취득된 경우에 한해소과세요 그럼 대체 원시가 언제냐 골프장은요 등록할 때 등록할 때 중과가 때 등록할 때 이때 등록에는요 변경 등록이 포함돼요 변경 등록을 포함해서 전부 다 중과합니다 그래서 등록하거나 변경 등록을 포함해서 중과한다 그럼 등록 안하면 어떡하냐 자 등록 안했어요 등록 안하면 안하면 사용할 때 사용할 때 중과가 돼요 골프장은 뭐 이 정도만 보시면 돼요 회원제이고 원시 취득이 돼서 중과한다 뭐 시험에 난리는 없어요 자 세 번째가 비슷한 3번 자 3번 자 뭐가 나옵니까 고급 오락장인데 얘도 마찬가지 얘도 건축물이 중과가 되면요 건축물이 중과되면 부속 토지도 부속 토지도 함께 중과가 돼요 이때 이 토지의 경계가 불분명하다 토지의 경계가 이 경계가 이 경계가 불분명한 몇 배 바닥면적의 10배까지 과세가 돼요 그럼 고급 오락장 뭐가 있냐 이건데 뭐가 있기는 대표적인 게 뭐 유흥주점이죠 그렇죠 유흥주점 이런 것들이 있어요 이제 있어요 있는데 자 이제 조심할 게 있어요 뭐냐면 읽어봅시다 읽어봅시다 자 3번 백입실점 몇 미터 3번 자 고급 오락장입니다 보존 도박장이나 유흥주점 영업장 특수목욕장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용도에 생각되는 건축물 중 대통령 용으로 정하는 건축물과 그 부속 토지예요 이거까지 되는데 다만 다만 고급 오락장 건축물을 취득한 날부터 합니다 몇일을 냅니까 30일 냅니다 상속은요 상속계시 1 이 속한 달의 말부터 하고 실종되면 실종선거 1 이 속하는 달의 말부터 합니다 각각 6개월 납세자가 외국의 주소에 있었다 그거는 그때는 9개월 냅니다 이내에 고급 오락장이 아닌 용도에 사용하거나 고급 오락장이 아닌 용도에 사용하기 위해서 용도 변경공사를 착공하면 이땐 제외한다 즉 중과세 하지는 않는다 결국 뭐냐면 용도 변경은 인정한다 이거죠 그래서 언제까지 용도 변경을 하면 용도 변경이 되고요 아니면 용도 변경 공사에 착수하면 돼요 공사에 착수하면 중과하지 않습니다 언제까지 보통 기본이 취득일로부터 몇일 내에 30일 내에 그게 상속 받은 거라면 언제까지 6개월이나 9개월 내에 이렇게 각각 적용할 수 있죠 이렇게 그래서 아까 별장이나 골프장은 용도 변경이 없어요 그래서 용도 변경은 일단 고급 오락장에 대해서 용도 변경이 허용됩니다 그것만 보시면 되고요 뒤로 가봅시다 두 번째 4번 고급 선박인데 고급 선박은 제목만 보시면 돼요 제목 뭔 선박 고급 선박은 비험무용 자가용 선박이고 3억 초과 금액도 설급수 고급 선박은 중과 대상 선박이다 이거죠 5번 갑니다 고급 주택입니다 고급 주택도 조심할게 뭐냐 그럼 저희가 사치성지에서는 5개에요 별장 골프장 고급 오락장 고급 선박 고급 주택 5개인데 그 5개 중에서 아까 고급 오락장은 용도 변경 됐었지 그죠 됐었지만 고급 주택 또한 이 정도 용도 변경을 인정해 줍니다 그래서 좀 쉬었다가 5번에 고급 주택 보다 다시 같이 볼게요 좀 쉬었다 합시다